놀림감은 물론 촌스럽고 운까지 안좋아 당장 해명을 해야할 이름 순위 10가지 이런 이름은 당장의 해명을 하십시오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은 설악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놀림감은 물론 촌스럽고 운까지 안좋아 당장 해명을 해야할 이름 순위 10개를 뽑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은 항상 사주팔자와 함께 따져보아야 하지만 제가 철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심각했던 이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생년월일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분들께 A가 아닌 듯하여 해명하기 전에 이름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숙자 광주광역시에 사시는 50대 여성분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고 가족들도 꿀꿀이 흩어져서 노숙자처럼 살고 계셨는데요 친언니가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다라고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름을 바꿔주고 싶었다고 방문을 해서 개명을 의뢰했습니다 이 노숙자란 길이나 공원 혹은 지하철 계단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노숙자라고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미자, 영자, 숙자 이런 이름이 전혀 이상치 않았고요 그 시절엔 노숙자라는 말도 쓰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돌이켜보니 노숙자란 이름을 누가 사랑하는 딸에게 지어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김창녀 이 창성한 딸이 되라는 한자로 창성할 창의 계집녀를 쓰지 않았나 예측을 해보는데요 한자의 훈을 가지고 장명을 했을까요? 창녀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들어내놓고 그런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없습니다만 어감이 매우 안 좋고 듣기가 거북스럽지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유년 시절 또 청년 시절 중년, 장년을 걸쳐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주의 재성, 즉 재물과 관 여성은 사주에서 관은 배우자나 직업 운에 해당하는데요 이 운이 매우 약한 분이에요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장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개명 후 상당히 삶이 좋아졌다라고 살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임신 중인데요 이 이름 역시 어감이 매우 좋지 않아 어린 시절에 또 상당한 놀림감을 당했다고 해요 실제로 체구가 상당히 큰 남자여서 배를 툭툭 치면서 임신 몇 달이야? 이렇게 놀리곤 했다라고 하네요 그냥 훌훌 털고 웃고 지나갈 일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상황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왕성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전북 김제에 사시는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왕준으로 개명을 해준 분입니다 이분은 코까지 엄청나게 커서 진짜로 물건이 크다고 놀렸다고 합니다 성기가 싫어하고 크면 좋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어린 시절 학교 가기가 싫을 만큼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도록 놀림감을 당했다고 그래요 다섯 번째는 조방구 경기도 과천에 사시는 분인데요 풍양 조씨의 후손입니다 보리방구 누가 끼었나? 냄새가 난다 조방구! 이렇게 하면서 학창 시절에 엄청난 논리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50대 중반이 되어서 찾아오신 분인데요 하는 일이 하도 안 풀려서 개명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개명한 이름은 조연우이고 지금은 황갑이 넘어 62세가 되어서 개명한 이후에 사업을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버신 분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한아름 한글 이름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는 한글 이름을 많이 지었고 한아름이 뭐가 어떠냐 싶지만은 젊었을 때도 나이가 들었을 때도 할머니가 되어서도 한아름 이 이름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넘치는 부분을 덜어주면서 서로 보완관계가 이루어져야 가장 좋은 이름이거든요 물론 예쁘고 세련된 이름이면 더 좋고 경쟁력을 갖추는 이름이면 더 좋고 재물운도 보완하고 예정운도 보완하고 직업운도 보완하고 명예운도 보완하고 인덕도 보완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지은 이름이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러나 한글 이름은 사주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넘치는 기운을 덜어주는 그러한 역할인 자원오행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이서로 개명을 해주었는데요 그 이후에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원수입니다 이원수 떼가리야라는 말로 놀림감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하준으로 개명을 해주었고 그 이후에 7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여덟 번째는 김말자입니다 일남 5녀 중 다섯 번째 딸입니다 아들 하나 낳고 계속 딸 딸 딸 딸 해서 다섯 번째 딸을 낳아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담아 아버지가 장명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때 당시에 유방한 말기에 저를 찾아왔으며 사실 이름을 장명을 해주었으나 개명도 하기 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운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았던 시기였고 저도 그걸 알았지만 얼마나 이름의 한이 되었으면 자기가 말기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왔겠는가 싶어서 소원이라도 좀 풀으라는 차원에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변제수 이 불용한자가 있을제자의 물가수자 이 두 개가 불용한자가 사용이 되었고 이 있을제는 토오행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물가수는 수오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자는 서로 붙여서 쓰게 되면 상극이 되어서 함께 쓸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사주팔자와 성명하게 전혀 맞지 않는 매우 불길한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제수란 이름 때문에 제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개명을 신청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구신녀인데요 구신이란 가축을 다스리는 귀신을 다른 말로 구신이라고 칭합니다 남도 지방에서는 귀신을 사풀이로 구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 신녀는 신제자라는 의미로 무속인을 일컫기도 하죠 이름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기가 막히게 직업이 무속인입니다 사주팔자대로 산다라고 하여서 팔자소관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한마디 덧붙인다면 이름대로 사는 것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사주와 이름의 신제자로 살아가야 할 팔자인터라 제가 예명 비슷하게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장명을 해주었고 지금도 그 이름을 사용을 해서 무슨 무슨 손녀란 이름으로 지금 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운명은 선천운과 후천운이 이렇게 합해서 운명을 이루게 됩니다 후천운을 담당하는 이름은 태어난 이후에 사주상의 부족한 기운을 보충을 잘 해주게 되면 이 이름의 효과를 통해서 약 10%에서 20% 정도의 후천운의 개선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태어난 사주팔자라 바꿀 수가 없지요 잘못된 이름으로 불길한 후천운은 개명을 통해서 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운이 꼬이고 안 풀리는 것은 물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지나게 무슨 개명이냐라는 생각을 뒤로 하고 이름을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개명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또 알람까지 이렇게 함께 신청을 해놓으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저하고 기이한 인연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